TV의 주디입니다. 제가 밤 늦게 퇴근을 하는데 저희 회사에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나무 숲 사이에 바위가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지나다닌 데가 아니거든요.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거기서 뭐해? 야옹! 야옹! 야옹아! 누구 기다리니? 야옹! 야옹아! 야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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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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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기다려? 응? 누구 기다려? 야옹아! 야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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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야옹! 야옹!